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사들의 영성 강화와 교제를 위해 마련된 북클럽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책을 읽지 않고도 참가할 수 있는 북클럽에서 선교사들이 뜻밖의 소망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한 북클럽. 참석자들 사이로 주제가 되는 책의 내용이 공유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마련한 미션 북클럽 현장입니다. 북클럽 참석자들은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오디오북을 활용한 북클럽은 매주 한 번씩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하나로 묻고 새 소망을 주고자 마련된 겁니다. 책을 안 읽고 와도 돼요.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같이 읽고 그리고 현장에서 큐티하듯이 그냥 느낀 점을 나누는 거. 이게 두 포인트가 키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일단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의 메시지로 나누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이걸 또 얘기를 해주니까 정보나 지식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북클럽은 선교사들에게 생각 이상의 선물이 됐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정체된 영성을 끌어올리고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16개국 45명의 선교사로 시작한 북클럽은 2기에서 34개국 88명의 참여로 확대될 정도입니다. 가정 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평소 고민이 많았지만 나누기도 배우기도 쉽지 않았던 주제들. 선교사들은 책을 통해 배운 사소하지만 소중한 경험을 나눠봅니다.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확한 선교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음으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책 읽기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제가 왜 남편하고 여행 가기 싫었겠어요. 나가면 다투니까 싫었겠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자주 다투다 보니까 싫었는데 제가 친구야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용납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 이 친구라는 말 한마디, 우정이라는 거 하나로 인해서 다름이 인정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걸 하나 깨달았고. KWMA와 글로벌 문화재단은 두 클럽을 하나의 운동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선교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울증도 있을 수가 있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상당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책과는 관계가 없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가정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그다음에 사형 얘기가 나와서 그 안에서 힐링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북클럽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대적 환경적 어려움에 봉착한 선교사들을 위해 마련된 북클럽. 책 한 권의 나눔을 통해 새로운 소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